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군환이나 약탈, 거래 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 땅을 떠나 있는 문화유산이 24만 점 이상인 것으로 집계돼 지속적인 환수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생애 마지막을 맞는 이들을 돕는 DBS 불교방송의 무량봉사단이 다음 달 2기를 공식 출범하며 장례 현장의 전법포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8세기 티베트 불교의 전례 역사와 당시 신라의 고승으로 추앙받는 무상스님의 기록이 담긴 역사서 바세가 우리말로 처음 번역됐습니다. 우리 전통의 중로차 보유기능 전수자이자 대한민국 식품 명인으로 오랫동한 우리 차 보급에 앞장서온 경남 하동 화계제다 홍승찬 대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평생 도자기 장인의 길을 걸어온 설봉스님이 도의의 외길 인생을 회양하며 서울에서 마지막 전시회를 엽니다. 이번 전시회는 BBS 불교방송의 불법홍포 활성화와 사옥권립을 위해 마련돼 인재불사의 평생을 바친 설봉스님의 원력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이댈순 기자입니다. 가까운 산 능선부터 굽이진 먼 산까지 불이 유약을 녹이면서 울창하게 솟은 산의 풍경이 도자기 표면을 채웁니다. 오묘한 색깔의 결이 사뭇 다른 도자기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시선을 돌리면 맑은 파란색 바탕에 작은 별이 가득한 청아한 자태가 감동을 안겨줍니다. 한국 최고의 도자기 명인으로 평가받는 설봉스님의 대표작 산두고 산이간에 별이 쏟아지는 해변 등을 포함한 100여 점의 작품을 마침내 서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방송을 통한 전법폭교 활성화를 염원하며 설봉스님이 지난해 말 BBS 불교방송에 희사한 이들 스님의 작품들이 다음 달 13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 2층에서 선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잘 연구만 하면 그냥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건 몇 배 이상의 필요한 작품으로 필요한 물건으로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설봉스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버릴 게 없고 저마다 가치가 있다는 철학으로 작품들을 창작해 왔습니다. 녹슨 깡통, 버려진 자전거 등 쓸모없다고 여겨진 갖가지 자원들을 도자기 원료로 사용하며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또 은행나무, 밤나무 등 친환경적 재료들을 섞어 만든 천연 유약을 활용한 도예기법으로 스님만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자기 몸을 쪼개어서 불을 태워가지고 저 흙을 구워주는 불에 있게 감사를 하고 저 불을 피워주는 서청하는 바람에 있게 감사를 해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주위의 모든 것들이 아니면 나는 그저 하나의 심부름꾼밖에 되는 역할이 없다. 그 소리가 여러 천만년이 스승을 모신 것보다 나한테는 더 큰 스승이 되어버렸습니다. 철봉 스님은 어린이 포교와 군 포교를 통한 인재불사에 매진하면서 도예작업을 통한 지원 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또 불우이웃 돕기 개인전 등으로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위안부 할머니 돕기 등에 나서며 우리 사회 자비행에 앞장섰습니다. 철봉 스님의 이번 전시회는 출가 후 50년 가까이 이어온 전법 포교의 원력 속에서 BBS 불교방송이 앞장서고 있는 미디어 포교 활성화를 위해 소중히 간직해온 주요 작품들을 모두 기증하기로 결정하면서 성사됐습니다. 이번에 이 전시회가 하고 나면 이 작품은 방송국에서 방송국 사옥으로 짓는 데 그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수십 년간 자식처럼 아끼고 키워왔던 그런 작품들도 이번에 BBS 뉴스 이대순입니다. 경주 남산 열한국 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천년을 세우다 불사해 4부대 중에 정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도안사 회조 혜자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불사기금 천만원을 전달했습니다. 혜자스님은 종도들의 원력이 불사에 다 들어가 있다며 불사가 원만 회양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이에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내년엔 아마도 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도난이나 약탈, 거래, 선물 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 땅을 떠나 있는 문화유산이 24만 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각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유산은 모두 24만 6,304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세계 29개국의 박물관, 미술관 등 803곳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조사한 결과로 지난해 1월보다 32점 늘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도쿄 국립박물관을 비롯해 일본의 기관과 개인이 소장한 우리 문화유산이 10만 9,801점으로 전체의 44.6%에 달했습니다. 생애 마지막을 맞는 이들을 돕는 BBS 불교방송의 무량봉사단이 다음 달 2기를 공식 출범합니다. 장례 현장에서 전포포교를 펼치며 자신의 삶도 돌아보는 활동에 역량을 갖춘 봉사자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류기완 기자입니다. 청아한 목탁 소리에 맞춰 울려 퍼지는 연불소리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시다림의식입니다.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고 허전한 마음을 환희심으로 채우는 조가는 불교식 장례에서 빠질 수 없는 의식입니다. 무관스님과 도영스님은 불교 장례문화의 체계적인 보급을 위해 출범한 조계종 연불자원봉사 안에서 10여 년간 봉사하들을 대상으로 연불과 조가를 지도해 왔습니다. 그 장례식장에 애도하는 역할과 그 다음에 위로하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특히 헤어짐의 고통이 가장 깊게 느껴지고 그리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런 환경적인 곳에서 부르는 그런 노래가 최근 포교의 한 방편으로 재가자로 구성된 연불봉사단이 전국 곳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연불봉사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앞둔 가운데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현장에서도 장례 연불봉사 요청이 함께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신신깊은 불자님들이 나의 때가 70, 80, 90 이렇게 또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나 내가 죽고 나서 스님들이 오셔서 또는 이런 연불봉사단이 와서 나를 위해 아미타불 기도를 해줬으면 특히 과거에 비해 군법당, 교도소, 교화시설 등에서 봉사하는 포교사가 늘었고 기복불교 신앙에서 실천불교, 수행불교로 불자들 수준이 높아지면서 연불봉사에 대한 참여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또 은퇴 후 보람있는 활동을 찾거나 삶의 마지막 회양처로 연불봉사에 참여하며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불자들의 수 또한 늘고 있습니다. 부모님 상을 당했을 때 스님께서 와주셔서 도반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연불봉사단에 저도 받은 은혜를 돌리고 싶어서 배우러 왔습니다. 또 50세쯤 되면 이미 자식들을 다 키워서 본인의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 보람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런 가운데 다음 달 출범을 앞둔 BBS 불교방송 무량봉사단 2기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무량봉사단 1기는 흉사를 당한 BBS 후원 조직 만공의 회원 가족들의 장례 연불은 물론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이들을 위한 기도 연불까지 장례식장 곳곳을 누비며 불교 장례문화 정착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 노래할 때의 마음의 자세는 저는 사무량심 있죠?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자비의 마음 그 보리의 마음을 함께 하도록 사무량심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거잖아요. 부처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마음 자체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돕는 봉사자들은 자비보사령을 실천하며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현장에서 불교계의 장례활동이 이웃 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인식을 바꿔나가는데 앞장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무량봉사단 많은 동참 바랍니다. 8세기 무렵에 티베트 불교를 기록한 역사서 바세가 우리말로 처음 완역됐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처음 선사상을 전한 신라 무상스님의 행적이 이 책 바세를 통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1989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달래가 많은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입니다. 특히 티베트인들에게 달라이라마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여겨지지만 8세기 중후반 티베트의 불교가 처음 전래될 때만 해도 자생종교의 힘이 막강했습니다. 신간 바세 연구에는 조사선의 개조 마조스님의 스승으로 알려진 신라 무상스님이 티베트 불교의 밝은 미래를 예언한 기록이 수록돼 있습니다. 당시 티베트 불교는 티베트 자생종교인 본교하고 본교의 세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전파나 불교의 확산을 상당히 좀 저지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 상태에서 티베트의 사신들이 중국 장안으로 가다가 김화상을 만났어요. 불교신문 기자 출신으로 중국 북경대 등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저자는 신라 무상스님에 이끌려 바세를 접한 지 약 25년 만에 완역본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는 티베트 불교가 우리나라의 돈점 논쟁과 유사한 3회 종론을 거치며 오늘날과 같은 체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티베트 불교는 티베트 왕들에 의해 전파되다가 왕조 멸망 이후 지역사찰이 생활의 중심지가 되면서 티베트인들의 삶 속에 더욱 깊숙이 뿌리내려졌습니다. 846년에 토번 왕조가 망하고 나서는 중앙정부가 없었어요. 지역에 있는 사찰이 일종의 중앙정부를 대신한 지역정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좀 참 불교 국가가 됐죠.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의 중로차 보유 기능 전수자인 하동 화계재다 홍순찬 대표가 대한민국 식품 명인으로 지정됐습니다. 독실한 불자로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우리 차 보급에 힘을 쏟고 있는 홍순창 명인을 이현구 사회문화부장이 만났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 오늘은 홍순창 하동 화계재다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민국 식품 명인으로 지정이 돼서 이번에 송미령 장관으로부터 직접 명인 지정서를 받으셨는데요. 먼저 소감 한 말씀부터 해 주시죠. 이건 연관스러운 일이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또 대를 이어서 또 이렇게 받게 되고 정말 저희 개인적으로는 연관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대를 이어서 식품 명인으로 지정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돌아가신 부친의 성함이 홍자, 소자, 술자 명인이신데 언제 식품 아버님께서는 언제 명인을 받으신가요? 25년 전에 아버님께서 중노차 명인을 받으셨습니다. 이번에도 대표님께서 받은 분야가 중노차죠. 그렇습니다. 이게 중노차 제조법을 개성 발전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지정의 이유가 됐는데 중노차 제조법 어떤 특별한 게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대나무밭에서 자라는 차 나무에서 차를 이렇게 채취를 해서 강호하는 것은 저희 집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럼 녹차를 가공해서 이렇게 만드는 일을 하지 방법이 없을 텐데 그렇죠. 차 이외의 어떤 특징은 좀 다릅니다. 다른데 가공법에 있어서는 조금 크기가 비슷합니다. 그럼 맛과 향 이런 부분에서 다른 녹차와 차이가 있습니까? 특히 중노차는 아미농산이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차가 차양이 돼서 노지에서 생산 나오는 차입이 아니고 차 대나무밭에서 생산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미 차양이 된 거죠. 직사 강선은 세지 않고 그늘에서 자르는 차 나무에서 채취를 하다 보니 차가 특히 순합니다. 그래서 아미농산이 풍부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아버님께서 만든 차 회사가 지금의 화계재단. 화계재단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제1호 독차 제조 공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보이차를 마시고 보이차를 최고라고 치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보이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늘날 보이차가 나쁜 건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이차를 중국 자체는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아요. 중국 사람들이 차 종류가 워낙 다양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연예인이 보이차를 먹는다 하는 말을 한마디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는 보이차밖에 생각 안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가격도 비싸고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일으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바로차가 있거든요. 보이차 못지 않는 바로차가 있기 때문에 그 바르차도 정말 맛있고 좋습니다. 특히 우리 하계도에서 나오는 바르차 굉장히 우수한 제품으로 보이차보다도 바르차를 좀 많이 드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전통차 분야의 식품 명인이 된 만큼 우리 차 산업 그리고 차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 이런 분야에서 먹기가 묵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께서는 한국차생산자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지금은 조직이 바뀌어서 한국차자조회 회장을 맡고 계신데요. 맞습니다. 그럼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차 농가들이 전국적으로 제주도, 우리 하동, 보성, 담양, 장흥 이렇게 해서 우리 차 농가들이 2,700 가구가 있습니다. 약 2,700 가구가 있는데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거기에 차 농가들이 정부에서 과거에는 지원을 많이 해줬거든요. FTA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지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조회라는 것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있거든요. 우리 특히 우리가 한우자조회에 있는 같은 경우는 엄청난 재정적으로 확보가 돼 있고 자립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가졌죠. 그런데 우리 자조회는 우리 한국차자조회는 생긴 지가 2023년도부터 2022년에 창립이 돼가지고 2023년도에 처음으로 자조금을 꺼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돈으로 그 돈으로 저희들이 차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차와 관련되어 있는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그래서 차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차를 아시는데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차 자조회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선일미라는 말이 있듯이 이게 불교하고 차 뗄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말해주는 그런 사자성어인데 차를 가까이 하는 스님들도 참 많습니다. 대표님께서 또 불교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으시죠? 저 불자입니다. 신행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지역에 쌍계사가 있거든요. 칠불사가 있고 그래서 또 전라도 구례 쪽에 가면 하음사가 있고 천은사도 있고 유명한 사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쌍계사 우리가 자주 가서 우리 자주 행사 때 가고 그다음에 또 칠불사는 도원선님이 계셔가지고 그 칠불사 자주 다녀요. 그렇습니다. 쌍계사하고 매년 같이 하는 차 관련 행사도 큰 행사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쌍계사에서 차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특히 칠불사 같은 경우는 도원선님이 차와 관련되어 있는 행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차 산업 발전 그리고 차인들의 어떤 권익 향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식품명이 된 만큼 더 역할이 많아질 것 같은데 앞으로의 포부나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암 사망률이 세계 1위입니다. 그 정도 되는데 커피를 보다도 녹차를 좀 많이 장기적으로 드시게 되면 우리 환경 호르몬도 씻어 내리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좋은 환경 호르몬이 아니라 우리가 녹차가 우리가 자생적으로 호르몬이 생산되는 그런 음료로서 일본이나 중국에는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그렇게 많이 먹거든요.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이 녹차를 많이 먹는 그래서 건강을 좀 많이 챙기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하동 화계재다 대표 홍순창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월 14일 수요일 BBS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